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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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인터넷 기사와 포스팅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2017년 처음 등장했던 이러한 내용의 기사가 요즘은 유튜브에서도 확산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냉동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 함량 증가가 사실인지, 그렇다면 소비자는 생과보다 냉동 블루베리를 먹는 것이 더 좋은 것인지, 그 근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본격적으로 블루베리 생과를 재배하게 된 것은 한 15년 정도 됐고요. 현재는 미국 태생 과일인 블루베리가 한국화에 성공해서 소비자들의 식탁에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이런 성공적 정착 뒷면에는 아픔도 있었어요. 몇 년 전에 블루베리가 슈퍼푸드라는 반열에 올랐고요. 그 인기에 힘입어서 귀농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요. 그때 너도나도 식재붐에 동참했었는데 저도 그 중에 하나예요. 처음에 귀농했을 때 너무 정보가 없어서 그때 제가 너무 답답해서 만들어진 것이 네이버 카페 블루베리 학교고요. 저는 영어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미국 블루베리 재배 정보를 번역을 해서 블루베리 학교에 가져다 날리는 걸로 처음에는 시작을 했었어요. 어쨌든 저 같은 사람들이 전부 다 귀농을 했으니까 공급이 갑자기 팍 늘었겠죠. 그래서 홍수출하로 인해서 가격이 폭락했고요. 거기에 미국산, 오레건산 블루베리가 수입이 허가되는 바람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격 폭락에 부채질을 했고 2016년 17월에는 폐헌농가가 속출하는 그런 사태까지 일어났었어요. 현재 2020년에는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현재 대한민국 블루베리 재배 농민들은 홍수출하가 예상되는 6월 말 그다음에 오레건산 블루베리가 들어오는 7월 말에 수확하지 않는 작전으로 변경해서 가온 무가온 재배 쪽으로 많이 가고 계시고요. 그거는 남쪽에서 한 2월부터 시작해서 5월까지 수확하는 작전으로 하고 계세요. 그리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블루베리 학교는 취미나 가정재배자들의 블루베리 재배 공간을 공유하기 위한 공간으로 현재는 탈바꿈 되어 있죠. 어쨌든 현재 대형마트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블루베리 생과를 드실 수 있는 기간은 한 2월부터 7월 말 정도까지고요. 저희 베리베리 코리아라는 회사에서 납품을 많이 하는데 제 블로그를 찾아보니까 2월 달에 시작을 해서 7월 말에 끝났더라고요. 근데 사실 블루베리 생과는 8월 말까지도 나오긴 하는데요. 7월 말에 오레건산 블루베리 생과가 시장에 나오면 대형마트에서는 더 이상 국산 블루베리 생과를 받아주질 않아요. 그래서 7월 말에 보통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블루베리 생과를 드실 수 있는 기간은 2월부터 7월인데 그 나머지 기간은 미국하고 캐나다산 냉동 블루베리들이 보통 저희 국내 시장에 들어와서 서로 시장 파일을 가져가려고 막 싸움을 하는데요. 어쨌든 블루베리 냉동과를 팔기 위해서 그들이 가장 많이 내세우는 논리는 냉동 블루베리가 블루베리 생과보다 안토시아닌 함량이 높다. 이 논리로 온라인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하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온라인 매체에서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걸 보고 도대체 저게 어디에서 나왔는지 그 근원을 찾아서 막 헤맸는데요.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오역에서 시작된 거를 찾아냈답니다. 지금부터 제가 그게 어디에서 출발한 오보였는지 그 다음에 왜 그게 말도 안 되는 논리인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거는 제 블로그고요. 처음에 2017년에 오보들 냉동 블루베리가 바로 수확한 블루베리 생과보다 안토시아닌 함량이 더 높다. 이게 나왔을 때만 해도 뉴스들끼리만 서로 복사 붙여넣기만 했거든요. 근데 2020년 되니까 인플루언서들이 유튜브에서도 똑같은 내용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단 한발 양보해서 냉동 블루베리가 갓 수확한 블루베리 생과보다 안토시아닌 함량이 높게 나올 가능성은 있어요. 첫 번째는 실험 대상이 덜 익은 블루베리였을 때인데요. 블루베리는 파란 걸 따도 매출만 있으면 이렇게 보라색으로 착색이 돼요. 보시면 수확 당일 수확이익을 보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안 익은 거를 냉동을 시켰다 하면 그렇게 안토시아닌 함량이 높게 나올 수 있죠. 생과보다. 이거는 그 열매가 호흡을 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인데요. 아래는 제가 2013년에 귀농에서 3년 후죠. 시행했던 건데요. 이렇게 씨애라는 품종을 수확을 해서 그대로 냉장고에 처박을 놓더니 아래 이렇게 보시면 색깔이 약간 변했죠. 이렇게 착색이 되더라고요. 실제로 이렇게 착색이 되더라고요. 이런 걸로 봤을 때 냉동 블루베리가 가수확한 블루베리 생과보다 안토시아닌 함량이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은 실험에 사용된 블루베리 생과가 덜 익었을 경우이지 냉동을 해서 안토시아닌 함량이 높아진 것은 아니죠. 두 번째로는요. 실험 대상의 열매 사이즈가 작아졌을 경우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안토시아닌 함량은 중량당 계측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0g당 커다란 알은 조금 들어가고 작은 알은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생과는 큰 알로 그다음에 냉동가는 작은 알로 만약에 그렇게 계측을 했다면 그런 숫자가 나올 수는 있어요. 게다가 관행상 사실 알이 크고 좋은 것들은 저희가 블루베리 생과로 판매를 하고요. 알이 작은 것은 블루베리 냉동과로 판매를 해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만약에 그런 식으로 됐을 때 실험에 사용된 블루베리 냉동가가 더 작았을 경우이지 냉동을 해서 안토시아닌 함량이 높아진 것은 아니죠. 여기 보시면 같은 용기인데 작은 게 훨씬 더 많이 들어가 있죠. 세 번째는 블루베리를 냉동 보관하면 수분이 거기서 날라가요. 특히 한 6개월 이상 했을 때 수분이 날라가기 때문에 중량이 감소하잖아요. 그러니까 2번하고 동일한 논리로 안토시아닌 함량이 높아질 수는 있죠. 중량당 개수가 많아져서요. 여기서부터가 블루베리인데요. 2017년 작성되었던 기사들의 원문을 찾아 해석을 하면 사실 내용이 완전 달라요. 제가 찾은 건데요. 여기 메디컬 프레스라는 이 매체에 Frozen Blueberries Packed More Powerful Antioxidant Punch 그때 사우스 다코다 대학에 다니던 이 여학생이 플럼이라는 여학생이 대학교 졸업하는 논문으로 실험을 했던 거를 매체에 실린 거를 우리나라 기사들이 오역을 한 거예요. 보시면 원문 보여드릴게요. 원문은 여기 여기서 이퀄이라는 단어 나왔죠. 플럼 익스프레인 She analyzed the anthocyanin contents of blueberries frozen for 1, 3, and 5 months and found no decrease 줄어들지 않았다지 늘어났다가 아니죠. No decrease in anti-oxidants over fresh berries 그런데 여기 오역된 나우뉴스에 따르면 사우스 다코다 주립대학 식품학과 연구진 그냥 대학생이에요. 수학 즉시 냉동된 블루베리를 얼라얼라얼라 해서 안토시아닌 농도가 더 증가했다 하고 발표했다. 그 다음 말은 더 웃긴데 안토시아닌은 다른 식물 조직의 방해로 일정 부분 농도가 짙어지기 어려운데 냉동 상태에서는 제 기능을 발휘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말도 안 되는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이런 식으로 기사를 썼더라고요. 그 말도 안 되는 거 밑에 보면 The riching that occurs from freezing actually increased the anthocyanin concentration noted plum The ice critters 블라블라블라 이거를 제가 해석하면 이렇게 돼요. 일단은 냉동 블루베리를 수확하면 수확 후 즉시 냉동해버리면 생블루베리와 동일한 안토시아닌 기능을 갖고요. 플럼은 이 아가씨 이름이죠. 수확하여 급속 냉동한 블루베리를 1, 3, 5개월 후에 안토시아닌 함량을 측정했더니 생블루베리와 동일하게 그 양이 측정됐고 결국 생블루베리에 비해 안토시아닌 감소가 일어나지 않았다. 이게 포인트고요. 그 밑에 그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은 제가 의학을 해보면 냉동 블루베리가 녹을 때 일어나는 수분 용출 현상은 블루베리 열매 속에 수분이 얼음 세포가 되어 셀 구조를 파괴시킴으로 용출된 수분 속에 안토시아닌 색소가 집중되어 모일 수 있고 이에 흡수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왜 냉동 블루베리 그대로 녹이면 거기서 물 나오잖아요. 그 물, 그 녹인 물에 거기가 안토시아닌이 더 많이 들어있어서 그거를 인간이 먹으면 더 흡수가 쉬울 수 있다라는 그 정도의 얘기예요. 결론 부분인데요. 참 황당하게 대학교 졸업반 어린아가 씨가 자신의 간단한 실험 결과를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객관적 근거가 없는 얘기를 좀 첨가했는데 그걸 우리나라의 어떤 분이 오역을 했는지 아니면 어떤 의도를 하셨는지 참 멀리 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블루베리를 냉동하는 것만으로도 갓 수확한 블루베리 생가보다 안토시아닌 함량이 높아진다는 것 완전 거짓이고요. 블루베리 생가를 냉동하여도 5개월까지는 안토시아닌 함량이 동일하였다. 이게 진실입니다. 참 이런 거 참 많이 답답한데요. 그 이런 냉동 블루베리가 바로 수확한 블루베리 생가보다 안토시아닌 함량이 높다. 정도의 거짓 기사들은 저희 일상에 사실 크닥 영향을 미치진 않잖아요. 하지만 자본주의 논리에 의해 생산된 거짓 기사들에 저희가 농락당하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은 여러분들 미래에 더 나은 선택에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다는 그 블루베리 관련 이야기로 감히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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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